2단원 시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제 제 3권 2단원 자 시제 보면은 처음에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완료 시제를 이야기 하는데 완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에 대해서는 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딱히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동사에 과거형 만들 때 동사에다 1이 붙이는게 원칙이고 자 그리고 자 이거 연습문제 한번 쭉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규칙 변화의 자 과거 동사 발음 규칙 변화 과거형 동사의 발음은 일단 이거는 제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교재다 보니까 자 이거는 듣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나와 있죠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이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완료 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죠 형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우리 2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해부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붙이는 거죠 자 이거는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동작 자체가 과거에 시작한 어떤 일이 현재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리는 해부 pp 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 그러죠 자 단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i studied english 라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two years ago 라는 문장과 i have studied english for two years 자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위에 거는 과거 시제죠 밑에 거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이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점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과거의 시점 과거의 어떤 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의 어떤 시점이라 그러면 나는 2년 전에 영어를 공부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표시를 했죠 자 어거는 전 이란 뜻이죠 그럼 이 a 라는 n은 2년 전에 영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자 이게 2년 전 이라면 1년 전에는 영어 공부했을까 안했을까 했을까 안했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1년 전의 상황 다만 이 문장에서는 2년 전에 공부했다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자 그에 반해서 밑에 현재완료 문장을 보면 i have started english for two years 나는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다 라는 것은 자 2년 전에 영어 공부를 했었고 현재완료는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년 전에도 영어 공부를 했고 현재까지도 영어 공부를 해오는 상태가 자 여기 have a pp 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have a pp 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 현재완료는 자 뭐뭐 해오고 있다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현재완료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send 나왔고 already 나왔죠 부사입니다 이미 벌써 라는거 일단 have a pp 현재완료 쓰라 그랬으니 다 have a pp 를 기본적으로 붙이면 되는데 send 동사는 과거 분사가 sent죠 불규칙 already는 중간에 붙입니다 부사는 항상 부사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have pp 사이에 자 그 다음에 they 그들은 have gone 이겠죠 그들은 유럽으로 가버렸다 라는 겁니다 for their summer holidays 그들의 여름휴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은 그들은 자 이게 지금 3인칭 단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이때는 have 가 has 로 바뀌는거죠 자 동사는 enjoy죠 he has 자 이건 뭐 별다른거 없습니다 다 have pp 시제를 맞춰서 쓰면 되는거죠 쉬우니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actice 5 에서 그림을 보고 가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현재완료시제 문장을 완성하고 각 문장의 용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현재완료의 용법 자 앞에서 설명이 나와 있었나 음 여기 있구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자 이거 자세히 좀 알아야 됩니다 현재완료는 4가지의 용법으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경험 완료 결과의 패턴에 현재완료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게 똑같은 have pp 문장이 나오더라도 자 이거를 밑주친 have pp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가지의 기본적인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은 경험은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하는거고 경험은 뭐뭐 해본적 있다라고 해석하는거죠 완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 동작을 이제 막 끝났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막 뭐뭐 했다라고 기본적인 해석이 되는거고 결과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나서 자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인데 결과에 해당되는 단어는 몇개 안됩니다 자 이거 자 have lost 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have gone 을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은 I have lost my watch 가치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과거에 lose 잃어버린다 과거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시계를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have pp 를 lost에 붙였다는거는 lost의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완료 have pp 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계가 없다는 얘기가 이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she has gone to London 그 여자는 런던에 가버렸다라는거는 런던에 가버린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 자 she went to to London 하면은 과거 시절을 쓰면은 런던에 갔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모릅니다 과거 시절을 쓰면은 과거 시점만 알 수 있지 현재 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완료를 쓰게 되면은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 결과에 해당되는게 해당되는게 현재완료 have lost와 have 간이 대표적이다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 없다란 뜻이고 떠나버렸다 그 결과 지금 여기 없다란 얘기입니다 계속은 나타내는 자 이게 현재완료 have pp만 보고 자 한눈에 이게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어디에 속하는지 이 부분에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고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확실하게 암기를 자 해야만 이게 헷갈리지 않고 4가지 용법 중에 어떤건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떤 문장에 for나 자 뭐뭐 동안이죠 그리고 since가 있으면은 그때는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입니다 자 뭐뭐 이후로죠 경험은 자 ever 지금까지란 뜻이죠 자 단어 꼭 외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never 결코 해본적 없다라는 거고 자 once 한번 해본적이 있다 before도 들어가면은 경험입니다 자 이전에 해본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once twice three times 횟수를 나타내면은 그때는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거 하나 한가지는 have been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been to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뭐에 가본적이 있답니다 have been to의 자 표현을 뭐뭐에 가본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have gone to 쓰게 되면은 떠나버렸다라는 거고 현재완료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고 have been to가 나오면은 경험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현재완료의 완료에 해당되는 거는 already 이미 벌써 라는 뜻이죠 자 부정문에서 yes이 들어갔을 때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yes입니다 아직이라고 해석되는 거 자 그러면 just라든지 finished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현재완료의 완료용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다 계속 경험 완료 결과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뭐 뭐 해왔다 해석까지도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중에 어떤 문장에 for나 since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때는 계속이다 ever, never, once, before, have been to 주어진 رو 나오면은 경험이다 already, yet, just, finished 나오면은 완료다 Have lost, have 가는 결과다 라는 걸 알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4번 말고 5번에 현재 완료 문장을 완성하고 그림을 보고 각 문장의 용법을 쓰라 그랬죠 자 1번 보겠습니다 Writing my science report yet I have 현재 완료 부정은 have pp 사이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I have not finished 나는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finish 동사가 있죠 뭐다 완료죠 아까 앞에서 샘이 자 이거 표시를 해줬죠 finish가 있으면 완료다 그 다음에 2번에 도쿄가 나왔죠 1번입니다 in 도쿄, japan for three years for 나왔죠 그때는 계속이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로 미즈 김 미즈 김이 heads lift 하면 되겠죠 미즈 김은 도쿄에 살아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펄 어닝 하면 펄이 진주고 이게 귀걸이죠 진주 귀걸이 at the department store for jane 이때 for가 나오긴 한데 뭐뭐 동안이 아니지 뭐뭐를 위해서란 말이야 그는 구입했다 진주 귀걸이를 백화점에서 jane을 위해서 진주 귀걸이를 구입했다 라는 건데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진주 귀걸이를 구입해준 적이 있다 이제 이 그림만 보고 있을 때는 구입해준 적이 있다가 아니라 동작을 지금 돈을 지불한 상황이잖아 이제 막 구입을 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완료에 가깝습니다 완료 계속 경험 완료 동작이 이제 끝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야 되겠죠 자 4, 5, 6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경험 완료 결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이제 한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단서가 꼭 나오라는 법은 없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어디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4, 5, 6 직접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for, since 나왔습니다 for는 뭐뭐동안이고 since는 뭐뭐로인데 자 설명해보면은 for는 뭐뭐동안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 지속된 기간의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갑시다 for라는 거는 있잖아 뒤에 숫자의 개념이 나온다 이게 더 간단합니다 for 숫자 기간 for라면 숫자인데 기간에 대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숫자만 그냥 나온다는 기간 숫자가 나온다 for는 기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 기간, 뭐뭐동안이죠 그 다음에 since는 뒤에 시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깐 2, 0, 1, 1, 8 이렇게 되어있죠 자 나는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했는데 for 쓸까 여기다가 since를 써야 될까 만약 for를 쓰게 되면은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2018년 동안 2018년간 영어 공부를 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 되고 시점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since가 나오는 겁니다 since 2018년 이후로 할 때 since 다음에 시점 for라면 시간의 길이 자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ince 뒤에는 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 절에는 과거시제를 쓴다 절이라는 게 뭐야 주어동사가 있는 거를 절이라고 그러거든 어떤 문장에 since가 중간에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게 뒤에는 과거시제가 나오는 거야 주어동사든 뭐든 간에 과거시제가 나오고 앞에는 have pp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since를 기준으로 since 앞에는 have pp since 뒤에는 과거시제 자 이렇게 익혀주면 될 것 같아 자 프렉틱스 6번의 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현재 완료시제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그랬는데 잭은 checked in 호텔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2weeks ago 2주 전에 그는 아직도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잭은 2주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잭은 뺄 거는 빼야 됩니다 내용상 잭이 2주째 호텔에 체크인하는 호텔에 체크인하는 건 신분 확인하고 호텔 방 열쇠를 받아오는 건 체크인이라고 그러죠 2주째 체크인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체크인 빼버리고 잭은 자 그 호텔에 2주째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잭 헬스 스테이드 잭 헬스 스테이드 잭 헬스 스테이드 이러한 거니깐 아잭 헬스 자 7년간 시작했다는 말이 안되죠 아잭 헤브 컴포스트 겠죠 컴포스트 송스 3번 보겠습니다 리트는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양원 양노원이라고 보면 간호사가 있는 집이니까 양노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녀는 아직도 거기를 방문합니다 3개월째 방문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트는 스타티도 빼버리고 해즈 비지티드 널싱홈 포 쓰리 먼시스 하면 되겠죠 4를 쓰라 그랬으니까 되겠죠 4,5,6번 직접 하기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 아까 이 차이점을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점만 알 수 있고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동작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기 바랍니다 라스트 하면 지난 그 다음에 예스테데이 어제 어고는 전이죠 전에 그 다음에 웬 특히 웬이 중요합니다 웬 시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언제 너 집에 왔었니 그러니까 두 시간 전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한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는 해보피피를 한 문장에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영국,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맞죠? 이거는 과거의 일이란 말이야 너 언제 그 저를 방문했니 마을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원을 언제 방문했었니 이것도 시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 표현들하고는 현재와 해보피피를 한 문장에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밑에 프랙틱 7번 보겠습니다 1번에 Where your family last 라스트 나왔죠 지난 일요일에 너의 가족들과 너는 어디 갔었니 지난 일요일이 이야기죠 지금까지 쭉 가오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 시체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 What time? 몇 시에? Did you meet? 너 만났니? 미스터 존스를 The day before yesterday 하면 Yesterday가 어제니까 The day before yesterday는 이틀 전이거든 이일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확실한 과거 시점이거든 그래서 몇 시에 만났냐 할 때 What time? Did you meet? 맞습니다 3번에 The weather 날씨가 굉장히 덥고 휴미드하면 습하다 이거는 Lately가 뭐다 늦게가 아니죠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4번 아까 선생님 주의하라고 그랬죠 When 하고 have a pp는 같이 못 들어가니까 When I came back home last night 내가 어젯밤에 집에 돌아왔더니 그 여자는 자 침대에 누워있었다 침대에 아파서 누워있었다 이 말이겠죠 자 이 전체 시체의 과거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냥 Was a sick in bed 쓰면 됩니다 들어왔을 때 딱 보니까 누워서 아파서 누워있었다라는 거거든 자 5번 하나만 더 합시다 There were not any accident on the new highway yet yet 나왔죠 그럼 have a pp 들어갑니다 현재완료의 완료 용법이고 yes은 무슨 뜻이다 아직 부정문에서 쓰이는 아직이란 뜻입니다 자 6,7,8,9,10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현재완료 진행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완료가 have a pp라면 현재완료 진행은 자 B동사 다음에 ING를 쓰는 게 진행이란 말이야 have been ING라는 거 형태가 자 이거 현재완료의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중에서 계속 용법이 있죠 뭐 뭐 해왔다라는 건데 현재완료 진행은 뭐 뭐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뜻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다만 동작이 ING를 좀 길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pp 쓴 거보다는 빈 ING를 쓰다 보니까 동작이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다라는 자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t started raining three hours ago 자 세 시간 전에 비 내리기 시작했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세 시간째 쭉 비가 오고 있다 have been ING 형태 외우기 바랍니다 have been ING입니다 for 여전히 for 가 들어갔죠 현재 완료니까 자 그래서 이거 몇 개만 제가 같이 해봅시다 이 부분 쉽습니다 for tomorrow's English quiz since 11 o'clock 나는 내일 영어 시험 퀴즈 영어 시험이죠 영어 시험을 위해서 11시 이후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I have been ING studying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the voice outside until now 하면은 지금까지 그 남 핸드폰이 이상한 소리를 내네 자 until now 하면은 지금까지라는 거죠 그 남자애들은 밖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는 중이다 have been playing 자 3번에 자 forward to ING에서 중요한 수고가 하나 나왔는데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우세요 to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들어가면 전치다 부분입니다 자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look forward to ING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여전히 어김없이 남았고 I have been looking have been ING 입니다 어쨌든 자 4번 5번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문장을 for나 since 중 알맞은 것을 사용해서 현재 완료 진행 문장으로 바꾸세요 아까 for 다 하면 기간 나온다 그랬죠 since 다 하면 시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it began to snow 30 minutes ago 30분 전에 눈 내리기 시작했고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린 눈 내리다는 날씨 표현에서 날씨 시간 용일 거리 명함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로 시작하는 거죠 it has it has been raining have been ING 3인칭 단수 주어니까 해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for 30 미니츠 어 so raining이 아니라 snowing이구나 s-n-o-w snowing for 30 미니츠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미즈하몬 워크 투 코리아 무브리 투 코리아 6몬시 서고 6개월 전에 한국에 이사 왔고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째 이사해 오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 6개월째 살고 있다라는 live라는 동사를 살려야 됩니다 자 미스터 하몬씨는 has been living 자 for 쓸까 since 쓸까 for 써야 되겠죠 for six months in 코리아 하면 되겠죠 하몬씨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엄마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8살 때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살 때 이후로 시작했다 이후로 쭉 지금까지 시작한 건 아니죠 그래서 비겐 동사 버리고 써왔다라는 얘기입니다 mom has been writing novels for 쓸까 since 쓸까 이 글은 지금 28년 동안 쓴 게 아니라 28살 이후로 소설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 아니라 since 이후로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since she was 28 years old 쓰면 되겠죠 문장이 있으면 문장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since 다음에는 문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she was 28 years old 28살 이후로 소설을 써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 자 4 5 6 7 이거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설명이 있는데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상태를 나타낸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자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have 동사 이거 외우고 belong 동사 가지 다른 동사 진행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식 동사 중에 no remember think 정도 알아주고 love like hate 이것도 그 다음에 지각 동사도 진행형을 쓰지 않는 다라는 건데 자 일단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유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른 단원에서 이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ing 형태를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봅시다 I am having a car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진행형이죠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 너 지금 뭐하냐 음 자동차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음 지금 바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문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타이어 가지고 타이어가 아니라 운전대 가지고 있고 아니지 조금조금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사는 거잖아 진행형을 쓸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 말이 안 되는 부분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인데 자 비교를 보겠습니다 위에 동사들이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있다는 건데 have는 소유의 이야기 때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없지만 먹다라는 뜻도 있죠 자 그때는 그 여자는 점심을 그 남자와 먹는 중이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뜻이 달라질 때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 동그라미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크는 리스펙트 하면은 존 자 이거 존경하다 홈룸 티처 하면은 이 단일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자 이거 존경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존경하면 존경하는 겁니다 자 리스펙트 밑에 앞페이지에 보면은 리스펙트도 리스펙트도 진행불가 동사입니다 감정 동사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희 베스킷 볼 위드 히스튜 프렌즈 인다 나오 나왔죠 뒤뜰에서 두 명의 친구들과 그는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쓸 수 있죠 이거는 3번의 준호는 자 잡지를 내가 내가 글을 방문했을 때 잡지를 읽고 있었다 자 되죠 글을 방문한 시점이 과거라면은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잡지를 읽고 있는 도중에 이제 글을 방문했다는 거니까 진행형 쓸 수 있습니다 자 노 라는 건 인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I know your phone number 5번에 어드마이얼 하면 감탄하던데 모든 노력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는 그녀의 노력에 대해서 나는 감탄을 합니다 자 어드마이얼도 이것도 인식 동사로 어드마이얼 감정 동사죠 감정 동사로 자 해서 진행형 쓸 수 없고 앞에 앞에 페이지 참고로 해가지고 남은 문장 쭉쭉쭉쭉쭉쭉 한번 다 채워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완료 시제죠 과거완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동작상태를 나타낸다 자 우리가 과거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은 과거완료라는 게 없는데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재로 표시하고 과거에 일어난 과거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전에 과거보다 더 먼저 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헤드 피피라고 표시를 하고 과거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시간의 순서를 밝혀주는 거거든 Our team had already left 이때 이 부분에 헤드 피피 들어갔죠 이거는 지금 과거 시제란 말이야 내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에 도착한 게 과거라면은 헤드 피피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이전의 동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 이미 떠나버렸다 내가 팀에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떠나버렸다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헤드 피피로 표시를 한다는 거 자 비포 애프터와 같이 시간의 앞뒤 순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과거 완료 시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즉 헤드 피피를 꼭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헤드 피피를 쓸 자리에 그냥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헤드 피피가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아 이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이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package arrived after my parents had gone out 이 부분 자 그 소포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뭐뭐 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신 다음에 어떤게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야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신 다음에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 도착했다가 과거라면은 부모님이 일하러 가신거는 헤드 피피겠죠 She lost the link 이게 과거죠 반지를 잃어버렸다 자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생일에 줬었던 반지를 I had given to her on her birthday 이겠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를 잃어버린게 과거라면은 반지를 준거는 그 이전에 준거기 때문에 자 헤드 피피 이 자리에 들어가고 3번에 I remember the person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인거 하니 사람 다음에 후 나오는 관계되면서 꾸며주는거죠 내가 지난주 댄스 파티에서 만났 지난주 댄스 파티 확실한 과거 시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점 쓰면 됩니다 내가 지난주 댄스 파티에서 만났었던 그 사람을 나는 기억합니다 라는거 4번에 I couldn't date with a girl 라는 그 여자애랑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돈을 지난 토요일에 나는 다 써버렸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순서를 보면은 데이트 할 수가 없었다라는게 자 이게 과거란 말이야 돈을 쓴거는 그전엔 이미 다 써버린거야 그래서 자 I had spent 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다음에 음 5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번 데이 그들은 그 식당 before I got there 내가 거기 가기 전에 그 식당에 이미 그 식당을 떠나버렸다 데이 헤드 already leave의 과거 분사가 뭐야 left겠죠 left the restaurant before I got there 가린 도착하다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과거 완료진행 현재 완료진행이 have been ing라면은 과거 완료진행은 had been ing를 쓰면 됩니다 간단한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나하고는 1번에 4 hours 여러시간 몇시간 동안 when my parents came home 우리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셨을 때 집에 와셨을 때 오셨을 때 나는 몇시간째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어떤 문장에 for나 since가 있으면 완료시지에 들어가는데 과거 완료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I had been ing read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had been reading for hours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1번 샘은 자 야구를 했습니다 since 뭐뭐 이후로 이게 지금 과거죠 자 since 다음에 과거 나오면 앞에는 현재 완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더기갈 그 여자애는 since 뭐뭐 이후로 부모님이 밖에 나가신 이후로 쭉 TV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과거 자 일어났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TV를 보니까 현재 완료로 들어갑니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면 헤드피피를 쓰는 거죠 3번에 after day 그들은 하루 동안에 그들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동안 걸은 다음에 오아시스를 발견한게 과거라면은 그 전에 걸었겠죠 헤드피니 워킹입니다 4번은 I don't know who 마이클 is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마이클이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이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 before랑은 have a pp가 같이 붙습니다 ago랑은 have a pp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또 억지로 억지로라도 외워줘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the team the two team 그 두 팀은 하나는 현재 완료 하나는 과거 완료죠 before I got to the station 스테이디움 내가 경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두 팀은 시합을 이미 끝내버렸던 자 도착하다가 과거라면 그 전에 끝났죠 헤드피피 들어갈 자리죠 6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I have been trying I had been trying to solve the question for an hour 1시간째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can't 나왔죠 현재랑 관련된 게 현재 완료되러 갑니다 현재랑 관련되면 현재 완료 과거랑 관련되면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조금 많긴 한데 나머지 다 마무리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설명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will 쓰면 됩니다 그냥 뭐 할 것이다 be going to will 대신에 be going to 쓸 수 있죠 will은 즉흥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통 쓰는 경향이 있고 be going to는 자 미래에 정해진 너는 이미 계획이 다 있구나 자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쓰는 거 미리 정해진 일이라면 be going to를 많이 쓰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은 자 현재 진행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작인데 예정된 미래라면 정해져 있는 미래라면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시합니다 마이크는 내일 미국 아메리카로 떠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떠날 예정이다 떠날 것이다 해도 되겠죠 미리 시간표상으로 계획이 다 돼 있는 거 비행기표하고 뭐 이런 거 다 사놓고 지금 내일 떠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된 미래라면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비의 대답을 완성하세요 what will you buy for 수전's birthday 너 수전 생일 때 뭐 사줄 건데 자 나는 목걸이 사줄 거야 I will buy 하면 되겠죠 will로 물으면 will로 대답하면 됩니다 I will buy a necklace 그 다음에 what is 수전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수전은 무엇을 하고 있니가 아니라 미래잖아 무엇을 할지 예정이니 she is 우리가 파티를 하다 할 때 동사 하다 해당되는 거 throw 라는 동사를 씁니다 she is throwing a party 자 파티를 합니다 라는 거고 3번에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날 너 뭐 할 예정이냐 I am having 자 진행형으로 묻죠 I am going to have a piano les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 또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자 3명하고 풀지 않은 문제 다 마무리하는 게 숙제입니다